사실 진짜 너무 오랜 바빴어서 여행 생각을 잘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진짜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가 옆 동네로 아 그 너무 그 어디든 말고 오 어디든 가고 싶다며 그럼 어디든 가고 싶든 말하지 말고 어디 다 널리 가고 싶든 하지 야 한 대 치고 여러분 얘가 지금 이제 30살이 된다고 지금 저한테 막대하네요 이렇게 다른바 넘으면 가친 거야 아 진짜 그래? 맞아 친구야 야 알겠어? 그러니까 말이야 좋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